그럼 철수도 되게 잘해요. 철수도.. 어 그거 맞아요. 철수님 진짜 잘하세요. 게임 센스가 있고, 맨사 출신이거든요. 맨사요라고요? 네, 철수 맨사에 수학선생님 출신의 맨사이기 때문에 어 진짜요? 네. 처음 알았어요. 되게 스마트합니다. 맨사에요, 맨사. 대학, 대학교. 대학교를 건너뛰시고 맨사 들어가신 거예요? 아뇨, 맨사는 대학교가 아니라. 맨사가 뭔지 아세요? 나사 같은 거 아니에요? 아 아닌가 봐. 엥? 아 맨사가 엄청 잘한다는 건 아는데. 맨사는 뭐 이렇게 대학,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냥 클럽 같은. 아 클럽을 다니신 거예요? 아니요, 그런 클럽이 아니라. 그 이과 클럽이요, 나. 진짜.